오오아활 오 애 aus 너 ranch 땅냄새 어요양요! 저거 쓰는 방iss간다 몇 마리정? 다섯개 가자, 다섯개 이걸로! 청Green 한국 상승자 다섯 마련은 가져가요, 너는. 아니, 도망가면 어떻게 해? 도망가면 잡아야죠, 이제 큰일. 야, 근데 도대체 황여사님이 누구야? 황치열 엄마 아니야? 여사님이 뭔데? Like female leader? 야야야, 그런 느낌이에요. 어, 여기 황여사님인가? 안녕하세요. 어, 황여사님이세요? 황여사님이세요? 아니요. 거기, 여기. 빨간 옷. 그분이세요? 어. 안녕하세요, 황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아리 가지러 오셨어요? 병아리 가지러 오셨어요? 네? 아니요, 저희 미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배달해 주셔야 돼. 뭘요? 황! 노, 노, 노. 황! 노, 노, 노. I don't understand 닭. 오, 노. 아, 닭이요? I don't want to carry a 닭. 나는 여사님 하게 되면 대통령 부인 이런 높은 사람들은 여사님이라고 하는데 봤더니 닭 배달 여사님이었어요. 여기다가 담아드릴 거니 가지고 가세요. 닭을요? 응. 오우. 갈게. 나 닭띠야. 얼른 오세요. 그럼 저는. 얼른 페달을 가야 돼. 저는 이 닭을 데리고 할게요. 도넛들이 가지고 가요. 얼른 그래도 언니 와요. 헬리를 해야 돼. 와우. 오, 와, it's alive! It's alive! 어떡해, 언니 언니. 오, 닭 냄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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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Keep your wings to yourself. 우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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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뽀뽀뽀뽀뽀. 뽀뽀뽀뽀. 야, 요, 요. 뽀뽀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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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요 몇 마리, 몇 마리. 다섯 개 가져, 다섯 개. 이걸로? 이거 무거워. 야, 너 프로스펫 그렇게 하면서. 아아! 아아! 다섯 마루는 가져가요 언니 언니. 아니 도망가면 어떻게 해? 도망가면 잡아야죠, 이제 큰일. 황 여사님, 얘네들은 못 간 안 시켜요? 못 간 안 시켜요. 아, 그래. 아니 또 오셔야 돼 언니 언니 오셔야 돼. 그것만 가져가는 거 아니 언니 언니. 그럼 나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저는 조그만 애들, 뭔지 알죠? 아니, 이거 똑같아, 똑같아. 아아! 한 건 있잖아. 우리 같은 띠야!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형도 보면서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러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키가 더 올라와시더라고요. 저 정도 나이가 돼도 겁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아 가만히 있으면 돼. 알지? 너희들은 먹는 닭이 아니고 너희들은 알 먹어. 알. 전화단 씨도 이리 오세요. 내 생각엔 얘는 도움 될 거야. 왠지 아론 이런 시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면 돼요. 왜 submission? 하마! 으비 으비 으비. 다섯발이 любTVÍ님 갔다 오시고. 닭을 본 거는 많지만 닭을 옮겨야겠다는 처음이었어요. 일단 줬는데 여기가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냥 나아갈 수 있고 이게 막 어디 덮어져 있는 거 준 것도 아니니까. 와 저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들 만나러 가볼까요? 어! 또 올라간다 형 때문에. 아 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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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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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태어나서 스무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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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 일이에요 지금? I know, right? We have to catch chicken. I didn't know. 아 이거 조심해 거풀어. 아! 아니 잠깐만. 아! 됐어요. 다 쓸게. 형! 빨리 들어. 빨리 빨리 들어. 바로?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도착하자마자 닭을 보니까 약간 실감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 이게 바로 시골? 시골이구나. 이게 마을이구나. 저거 뭐야 독수리다. 뭐야 저게? 천 개다. 알이 파란 거예요. 어? 알을 하면 파란 거예요. 뭐지? 날라가면 못 잡네 그거는 이제. 날라 다녀 얘네들은? 날라 가버려요.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 아! 날라 못 잡아. 세 개 딱 잡아요. 아! 나는 치킨을 너! 그래 가야 돼. 가야 돼. 형 형 형 형. I'm holding the damn chicken. I'm actually holding the damn chicken. 저는 구경할게요. The hell! 야 너! 너 멘살이야. 너 멘... 형 꼰대 아니야 그래서 형. No! No 꼰대 놀이. The hell. Let me go to hell.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Stay still! 아! 아!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안 하면 안 돼. 미안해! Yo yo yo. Chill. Chill. Chill! 아! 아! 전화야 돼. 깜짝이야. 너 들어가. 날라 하면 못 잡네. 그건 이제 아니야. 날라 산다. 안 돼. 너 들어가. 내가 잡을까봐 이렇게. 벌써 다 됐어.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어! 어허. 어허. 아이갓. 아이갓.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잡... 어! 똥 싼다! 어! 내가 잡... 어! 똥 싼다! 어허! 어허! 쟈니 굿럭! 쟈니 굿럭! 쟈니 굿럭! 쟈니 굿럭! 쟈니 굿럭! 아! 아! 스테이 스틸! 내가 이쪽에 내가 이쪽. 나이스! 오 형. 우리 팀워크 괜찮은데? 잠깐만. 어디다 해야지? 여기야 여기. 이 안에. 알겠어요. 여기. 안녕? 안녕? 집어넣어. 하나 둘 셋. 야 프레스. 야. 너무 돼. 가가가가가. 들어가도 주실게. 가가가가. 이거 내 총 다하거든요? 안 내려. 두배. 네 잘 지켜 누렁아. 아 너무 더워. It's so hot. I don't wanna get sunburned. 와 내 땀 봐. 핸드폰에 땀 케이스에 다 묻었어. 어우. 좋은데? 이야. 어? 우리 아까 환호사님 만났잖아요. 어? 이제 이장님 만나야 되는 거네. 어 그래? 이장님 어디서? 이장님 만나는 곳 알려줘. 근처니까. 뭐 나가는 김에 동네 한번 싹 돌아보고 또 소개도 하고 자니아한테. 응. 그럼 한번 그렇게 할까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 와 시원해. 이거 안 닿아서 마시면 죽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여기 잠깐. 여기 앉아서 먹어보자. 오케이. 여기가 딱 어렸을 때. 방어 놀러 오면 이런 데. 아아. 어때? 너무 좋아. This is it. 와. 와. 너무 좋다. 응. 흐르게 보이니까 좋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서울에서 못해. 절대. 이건 못해. 이런 느낌이 없어. 이렇게. 이 길도 그냥. 그치? 너는 솔직히 이런. 이거 해본 적 처음이지? 약간 거의 처음인 것 같아. 이게 시골의 맛인 것 같아. 서울에선 이렇게 다 가만히 있다가. 바글바글하는 사람들 많은 동네에서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을 순 없잖아.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산도 많아서. 앉기도 힘들어. 따라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차가 지나가든 뭘 하든. 그냥. 그 마음이 더 잔잔해 있어. 아무 생각 없어 나 지금 솔직히. 마음이 평화로워. 날씨는 좋고. 바람도 불고. 샛소리. 자연소리와 함께가 되는 게. 이게 시골 생활이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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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울에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든 먹으면서. 우와. 우와. 강아지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귀여운데. 근데 엉덩이만 흔들리고 있어. 얘 되게 해피 한 개다. 귀여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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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다. 다. 하이. 하이. 이 Chevya. 하이. 지금 그 Mexican차 작동을 하려라. 하이 아 뭐죠? 안녕! 어쨌든 우리가 이장님을 뵈러 가야 하잖아요. 되게... Let's get it! 여기 이장님 댁! 이장님 댁! Your 이장님! Your 닭장님! 오! 우리 집이랑 닭장은 똑같네! 여기야 여기! 이 안에! 네가 잘 지켜 누런아! 여기 좋다! 오! 아까 뵀던! 아까 뵀던! 안녕하세요! 이장님 댁!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리 보니까 옆집이더라고요. 우리가 옆에 뒷집이에요. 그래서 바로 찾아왔어요. 근데 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마을이 이불 빨래하는 청소차가 왔는데 빨래방 잘하고. 고흥 지역 이동 빨래방 봉사활동. 불편한 몸으로 이불 세탁 엄두를 못 냈던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불 빨래를 그날 못 하신 어르신께 제가 이불이 있어. 제가 이불이 있어. 그거 좀 도와주시면... 네? 그거 좀 도와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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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골여행이야? 시골노동이지? 이거 좀 도와주시면... 네? 네? 시골여행이란 하나? 삼이란 하나? 여행 오는 거라며! 어디서 이불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오 마이. That's not one evil, that's three evil. That's the evil for the whole family. 이불이 그렇게 많아요? 양이 많아서 우리 집에 수돗물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을 빨래터가 있어요. 빨래터요? 빨래터까지 가야 돼요? 모르시면 제가 먼저 드릴게요. 빨래터랑 안 써요? 어, 있다. 빨래터. 빨래터 있어요.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얘는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형이 문 제 것까지. 이건 오신 거예요. 잠깐만, 이장님 빨래 줘야 되는 거지. 지금이 농봉기철이라 일이 아파요. 아니, 이장님. 이 형 오신 김에 작업복이라는 일을 또 입어야 돼요. 오늘 좀 해 주시면... 이장님. 이장님께서 갑자기 빨래를 하라고. 빨래를. 근데 옆에 세탁기가 보였거든요. 떡하니 세탁기가 작동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장님 빨래도 해야 될 줄은 몰랐네. 바질이... 얘는 뭐야? 삽 같은 거야? 뭐야? 저걸로 빨래 때려야 하는 거야. 손빨래 한 적 있어? 손빨래 한 적 없는데? 나는 속옷만. 저 손빨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네. 와, 여기...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오래되시니까 빨리. 저 봐봐, 테레비 나온 사람들. 저 봐봐. 안녕하세요. 빨래 하실.... 빨래를 하실... 이럴수 빨래를 이렇게 한 지 얼마만큼 됐어요? 말도 못 해. 이거 오래됐어. 우리 가인 커피가 80이 많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뿍뿍 빠는 것보다 이게 더 깨끗해요? 일하면 나쁜 긴도 빠지고 나쁜 무뎌 빠져나오고 그럼 치즈 때 무슨 생각하세요? 땡아 잘 빠져라, 땡아 잘 빠져라, 땡아 잘 빠져라, 땡아 잘 빠져라 빨리 빨래 해야 돼 빨리 빨래 형은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그냥 물 넣어요? 발로 벌봐 발로요? 아! 오 마이 갓, so cold 아 차다 아 차가워 물차 시골 여행이란? 상이다 무슨 시골 여행이야 시골 노동이지 아주 못된 놈들 못된 놈들 못된 놈들 못된 놈들 딱 한 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멘트 야, 이거 봐 거품 봐 재밌어? 떼 좀 빠져라, 떼 좀 빠져라. 내가 잘 빠져라, 떼가 잘 빠져라. 역시 청소광은 다르다. 이 조랑근 자체가 달라요, 이 접근법. 괜히 청소광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또 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겼다. 떼가 빠져라, 떼가 빠져라, 떼가 빠져라, 떼가 빠져라. 유현아 걸 Visit Onyon자. 빨래 방망을 치면서 스트레스 풀릴 수 밖에 없었죠. 저는 머릿속에 우리 피디님이나 작가님 얼굴을 딱 생각하면서 쳤거든요. 그것만큼 속 시원한 게 없더라고요. 의자가 왜 이렇게 끈끈해? 자쿠지. 어디서 자쿠지? 가서 방귀 계속 끼면 자쿠지네. 아! 아! 요요요요! Keep your wings to yourself. 때가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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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빠져라! 안 빠지는데? 이렇게 무뎌요. 이렇게 무뎌야 돼. 물빈 한 번만. 할머니 도와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할머니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해. 100점. 이제 뭘 봐봐. 뭘 봐봐. 어때요, 형? 이제 잘하죠? 아이고, 잘하네. 꺼져물 다 빠졌을까? 거의 다 빠졌어요. 다시 짜자. 물 빠지게. 비누 안 묻게. 사람한테 물때 간다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가마. 일부러 가마. 하나, 둘, 셋, 셋. 우리한테 안 띄우게. 일 아까. 하나, 둘, 셋. 인자 그거 한 대 바꿨다니. 이놈 아들남들하고 빨리 하려고. 사람 정가시네. 이렇게 또. 또 올려. 또 올려. 또 올려. 올려, 다 올려. 하나, 둘, 셋.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가 밀고 간다고. 도와줄게요. 네? 어, 시원하다, 이제. 자, 일단 우리는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하자. 통해. 고맙습니다. fantasteds